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현재 집권세력의 무리한 정책과 제도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마땅한 수단과 도구나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외관을 취하고 있긴 하지만 집권세력의 의도나 욕심에 브레이크를 전혀 걸 수가 없는 아키하고 아주 괴상한 나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전국에서는 보유세 급등으로 도처에서 아우성이 들립니다. 이 극심한 불황에 그러니까 온라인 비즈니스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매출 감소로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불황 속에서 14년 만에 공시가격을 가장 높은 그런 모습으로 그냥 올려서 세금을 급등시키는 그런 정체정책을 사용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보유세 그러니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인상폭이 40%를 넘어서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 정말 시민들은 이 극심한 불황에 쥐어짜진다는 그런 생각을 갖는 분들도 많습니다. 정말 온전한 정신에서 나올 수 없는 정책들이 이렇게 아무런 견제장치 없이 그냥 쏟아져 나오는 나라에 살게 되었습니다. 지난 일입니다만 지난 3월 9일 날 이낙영 민주당 당대표가 대선 출마를 위해서 단권과 대권 분리 당 규정에 따라서 당 대표직을 사퇴하면서 했던 거의 퇴임사 가운데 유독 눈길을 끌었던 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일한 기간은 짧았습니다만 정말 많은 일을 했습니다. 국회에서 422건의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특히 공수처 설치와 국정원개혁, 공정경쟁3법, 4.3통특별법, 5.18관련법 등 우리사의 오랜 수건을 해결한 것이 저의 치적이라면 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낙영 대표는 자신의 치적으로 돌렸지만 한 달에 38건, 11개월 동안 무려 422건의 입법을 거의 여당 독주로 그냥 쏟아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국민들을 옥죄는 법안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저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공수처라든지 5.18이라든지 4.3과 같이 어처구니없는 법안 정도로 우리가 기억하지만 그 속에 내밀히 들여다보면 국민 옥죄기 법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야당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냥 거의 일당이 지배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라에서 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이렇게 불러도 아무런 무리한 주장이 아니라고 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보유세 급등유감입니다. 주택 소유자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1가구 1주택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집값이 오르는 것은 별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사는 집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팔고 다른 곳으로 가면 또 거기에 또 집값이 올라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살아온 집을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는 것이 그렇게 여의치 않지 않다 않습니까? 새로 적응을 해야 되니까. 그건 국회가 아니고 행정부의 한 부처인 국토부가 주택 보유세에 산출 근거가 되는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평균 19%를 올렸습니다. 그냥 국토부가 기분 내키는 대로 평균 19%도 올릴 수가 있고 필요하면 30%도 올릴 수가 있고 필요하면 40%도 올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된 거죠. 국회가 아니고 그냥 행정부의 한 부처가 필요에 따라서 요구에 따라서 얼마든지 공시지가를 그냥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극단적으로 세금 수입 그러니까 세금 징수액을 정해놓고 이에 맞춰서 편리하게 원하는 만큼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된 겁니다. 극단적인 경우를 한 번 더 가정해보면 집을 팔고 사람들에게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몰아붙일 수 있도록 재산세라든지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수 있는 그런 재량권을 지배권력 지배층이 치게 된 겁니다. 그 사람들의 선의나 관대함이나 아량에 시민들이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인 겁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앗을 수 있는 수준까지 세금을 울리는 권한을 국회가 아니고 행정부의 한 부처가 갖게 된 겁니다. 국회가 갔더라도 이미 180정도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아무 필요가 없는 일이지만. 이렇게 보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어 어 어 하는 사회에 그냥 온전한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 이루질 수 없는 사회가 된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도달한 것이죠.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실질적인 상권분립에서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 가능한 그런 정치체제를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고 하죠. 대한민국 헌법은 분명하게 조세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부과가 되는 모든 조세는 항목과 세율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국회에서 결정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냥 행정부가 국회의 동의 없이 마음껏 공시지가를 올려가지고 세금 수입을 그냥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고 필요하면 다른 사람 재산 돈을 빼앗을 정도로 그렇게 과도하게 매길 수 있는 겁니다. 타인의 재산권을 마음껏 유린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재산권이 유딘되면 그 사회는 자유를 누릴 수 없고 그 사회는 시민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닌 거죠. 예속된 사람들만이 살 수 있는 것이죠. 세부담 때문에 허덕거리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도 버거운데 그럼 은퇴에서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유세가 급등하면 어떻게 되나 이런 질문을 자연스럽게 던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보유세 급등으로 나이가 든 은퇴자들은 아주 딱한 사정에 처한 것이죠.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득이 없는 은퇴자는 세금 낼 돈이 없어서 집을 팔아야 됩니까? 보유세 때문에 내 집에 쫓겨나가는 것이 조세정입니까? 묻는 겁니다. 은퇴자는 세금 낼 돈이 없어서 평생 살던 익숙한 지역을 떠나서 외곽으로 밀려나가야 되는 겁니까? 묻는 겁니다. 무리한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집 팔고 싼 곳으로 가요. 서울 집 팔고 다른 곳으로 가면 얼마의 집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막말하는 경우가 있죠. 자기 문제면 절대 그런 막말할 수가 없는 거죠. 정치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견제장치와 전혀 없는 권력은 역사적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수탈하는 것이 아주 익숙하죠. 역사적으로. 권력이라는 것은 외관사고로나 실질적으로 견제와 균형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극단적으로 대상자들을 약탈하거나 수탈하거나 옥죄게 되죠. 수탈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권력의 아량과 자비를 국민들이 바랄 수는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착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 권력을 가진 사람은 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것이 가능하지 않죠. 권력의 속성으로 봐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촘촘히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도록 제도를 만들어 놓더라도 권력을 쥔 사람들은 이것을 헛수화비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혈안이 되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지켜봐왔고 제도를 만들어 놓더라도 그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속성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견제장치가 작동할 수 없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입법부를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입법 권력이 독주하면서 만들어내고 있는 비극적인 상황을 지금 우리가 눈앞에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얼마나 무리하고 무지한 일들이 일어날지는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일들이죠. 사회의 구성원들이 제각각 자기 이익에만 골몰한 상태이고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사실이고 진실이고 정의 따위는 엿을 받고 먹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의나 부정직이나 거짓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그런 힘이 크게 남아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조금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모든 것이 다 좀비화되어 있다. 그냥 이익만 돈만 되면 그냥 땡이고 나머지 건 남들이 알아서 해 줄 테니까 그냥 나는 모르겠다 관심 없다. 사실 그건 엿 사 먹는 일이고 진실 그건 엿 사 먹을 수 있는 일이고 정의 그것은 엿 받고 먹는 일이고 뭐 이렇게 여긴 거죠. 사람들이 총을 맞고 죽어 나가는 미얀마에 관한 외신을 접하면서 저렇게 온몸으로 저항하더라도 권력에 무지막지한 욕심을 끊는 일이 힘들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더더욱 어떤 나라가 권력 교체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쉽지 않은 그런 제도화되어 있는 상태라면 권력의 독주나 폭주를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 이런 점에서 정말 계몽된 시민들이 좀 더 사실과 진실과 정의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예속화된 상태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하나의 사례 그냥 작은 시작점이 바로 세금 폭탄이고 공시지가의 폭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